잡지를 이제 알게 되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3년부터 한 잡지 연재했던 그 칼럼과 새 이야기를 더해서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도 내셨더라고요. 그걸 보고 이 배우의 매력이 이 정도구나 저는 이걸 보고 더 빠졌어요. 그냥 예전에 미니오피 다이어리 쓰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인터뷰 잡지에 기고를 하는 글인데요. 쓰다 보니까 묶어서 내면 책이 될 정도의 양이 돼서 아니에요. 그런데 그 한 달에 한 번 글쓰기가 쉽지는 않아요. 진짜 쉽지 않거든요. 지금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재가 떨어져서 평이 좋던데요. 쉽게 읽히면서도 울림이 있다고 네. 울림이 있는 건 의도한 건 아니고 저도 책을 볼 때 이제 쉽게 읽히는 책을 좋아해서 그게 진짜 좋은 책 아닐까요? 네.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글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죠. 너무 좋은데요. 지금도 그럼 종종 글을 쓰시는 건가요? 네. 계속 쓰죠.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올리고 계시다고? 네. 그러면 예방 가족들이 어디에서 그 글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? 인터넷에 박정민 띄어쓰기하고 언휘라고 치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. 박정민 띄어쓰고 언휘. 그러니까 아까 고릴라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저만 보고 또 소개를 안 해드리면 안 되니까 읽어드렸죠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